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안이 시궁창인거 다 들켜가지고 완전히 끝났는데 끝까지 인정을 못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버지는 완전 망나니 바람둥이에다가 엄마는 아들한테 기대는 바보라며 여친이 기암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 참 똑똑한 딸내미네. 원지 물건 주문시키는 부모님이 그렇게 별로입니까? 글의 공정성을 위해 성별 구분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여친이랑 대화를 하던 중에 싸움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해주는거 우리엄마가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 물건이 집 문앞에 딱 와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 뭐 대충 이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순간 바로 눈에 띄게 얼굴 색이 확 변하더니 그래 나 안그러더니 이거 계속 생각해온 부분들인데 오늘 결론이 났네. 이러면서 대뜸 우리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결혼을 약속했고 다음주에 각자 자기 집에 말씀드리기로 했거든요. 아니 이게 뭔데? 이게 그렇게 할 일입니까? 예? 무슨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10만원. 많아봤자 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 그리고 여친의 입장 쓰라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기 자취방에 즉 제 자취방이죠. 부모님의 손길이 전혀 아예 없는거 솔직히 이거 예전부터 계속 마음이 걸렸어.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 자식이 혼자서 다른 지역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게 한두해 지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손길이 닿은게 전혀 없다는거 나눠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제가 더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어? 부모님 손길이 닿아야 됩니까 꼭? 일단 저희 부모님들은 성격이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고 자식인 저도 그래요. 거기다 평소 살림살이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포트랑 전자레인지 정도만 쓰고 가스레인지 이건 아예 설치도 안했습니다. 음식도 안해먹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개인 취향이고 생각이며 생활스타일 아닙니까? 예? 도대체 왜 이런게 저희 부모님들 잘못이냐 이거죠. 말도 안돼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 사이가 좀 안좋긴 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거기다 벌써 여러번 여자 문제까지 일으켜서 부부 사이가 되게 늘 불안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인 저한테 다른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관심을 쏟아주진 못했습니다. 그토록 저희 부모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앞으로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보태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안그러도 찝찝하고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식한테 물건 주문까지 시킨다. 거기다 돈도 안주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답이 나왔다고 하더니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랍니다. 끝내줘요. 와 진짜 말이 너무 안통하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러면서 뭐 더 볼 것도 없다는데 저는 이거 납득이 안되거든요.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게 정말 결혼까지 엎어질 그럴 일이냐 이거에요. 예? 물건 주문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이 아저씨가 정말 미친건가 아니면 돌았나 뭐야. 안그래도 가정환경 불우한데 용돈도 따로 드려야 되고 거기다 돈 받고 물건만 대신 주문하거나 즉 심부름을 해주는게 아니라 직접 네가 결제까지 하는 물건 대리구매를 한다고. 끌 끌 끌 끌 저기였으니 님은요 결혼하지 말고 평생 부모님 뒷바라지나 하면서 사세요.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남이 어? 감히 남이 귀한 자식한테 얹히려는거야. 그 거지같은 짐은 너 혼자 짊어져라 이거에요. 알겠어요? 끌 끌 끌 그렇지 대신 주문만 해주는거랑 결제까지 다 하는거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죠. 끌 끌 끌 끌 끌 2번 야 넌 남자지? 딱 걸렸어 이 걔지같은 놈아. 노후 준비가 안된 부모 이거 하나만 해도 헤어질 사유 충분하고. 그러니까 너는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혼자. 자식한테 손벌리는 부모만 있는 네가 무슨 결혼을 해. 언감생심이지. 3번 아이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따윈 아예 관심도 없고 어릴 때부터 사랑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그렇게 컸으며 거기다 노후 준비도 안된 그런 부모에 이런 자잘한 물건까지 대신 주문해 끝까지 챙겨야 하는 부모를 둔 남자라니. 이거는 내가 여친이라도 바로 파우니야. 분명히 말하지만 너는 가망이 전혀 없어요. 끝났다고. 4번. 보아하니 이 남자가 모친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기둥이군요. 결혼 생각이 있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자기 본가와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 안된 상태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더불어 후일 내 새끼들의 삶까지 갈아 넣어 행복이라는 그 뭐랄까 그지같은 거포장을 꾸리려고 그렇게 꾸며보려고 발악을 하는 법입니다. 저기였으니 너는 그냥 그렇게 혼자 부모님 부양이나 하면서 사세요. 그 그지같은 시공창에 남의 집 귀한 딸림이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지. 5번. 이해를 못하겠으며 이해하지 말고 그냥 너랑 똑같은 여자를 만나세요. 친정에 계속 경제적인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여자랑 즉 너랑 똑같은 거랑 결혼하면 된다 이거야. 끼리끼리. 알죠? 5번. 용돈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물건 사는 방법도 몰라. 그걸 또 자식이 전부 다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거. 이건 뭐랄까. 나중에 결혼하면 병원을 며느리인 내가 모셔야 할 거고 때때로 심심하다고 하면 어디 모시고 가는 것도 내가 너 대신해야 될 거고 전화도 자주 하라고 난리칠 거 뻔하고 어디 그뿐이야? 시부는 여자 문제로 집안을 매번 뒤집는 인사하니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아들 하면서 자식만 보고 살 거고 아우씨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올라온다. 끌끌. 6번. 어? 도망갔다고? 아이고 참 그 누구집 딸내미인지 그냥 제대로 된 해안을 가지고 있네. 교육이 잘 됐어. 그렇지. 이런 건 바로바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주워가는 거 아니에요. 7번. 아니 부모가 다 큰 자식한테 관심 없는 거야. 뭐 그래로니 하겠는데 문제는 그런 주제에 노후도 전혀 안 돼 있고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들은 또 지그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쓰럽고 본인 또한 집안일 관심 없다며 안 할 인간이고 야 부모까지 닮아가지고 그지 같을 거라는 촉이 확 온 거지 이번에 물론 너야 그런 말을 하겠지. 아니다. 나는 다르다. 결혼하면 잘할 거야. 등등등 주디 오지게 털겠지만 결국 뭐다? 인간사는 콩콩팟팟양양쓰쓰야 그런 놈들 치고 진짜 잘하는 놈나 단 한 번도 못 봤다. 잘할 거면 진작에 잘했겠지. 아무튼 도망간다니 여자분 현명합니다. 8번. 네 맞아요. 당장 물을 만큼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쳤나요 진짜. 여자가 만약 내 가족이라면 죽기 살기로 뜯어말렸다고.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남의 인생까지 동시에 망치리더냐 이거예요. 니가 소중하게 안 컸다고 남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양심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주세요. 사라져주세요. 9번. 자전 외도도 모자라 노후 대비도 안 돼있고 거기다 양심도 없네. 이야 이건 물건 주문이 문제가 아닌데. 깔깔깔깔. 10번. 뭐 나이가 있고 독립을 했으면 부모 손길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 문제만은 아버지에다 노후까지 안 됐다고. 이런 부모가 있다면 누구라도 다 싫어할 겁니다. 미안한데 딱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나 결혼지요. 이런 프로그램에 단골로 나오더라고요. 너도 나오겠네. 추가. 댓글들 쭉 읽어보니까 여기는 여자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댓글을 좀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님이 시시콜콜 챙겨주는 남자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냥 물건 좀 대신 주문해 드리는 거고. 제 자취방은 제가 살고 있는 주인이 제 스스로가 살림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건데. 아니 겨우 이딴 걸로 결혼을 엎어버리자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예? 제 의견을 좀 알아주세요. 댓글 1반 여자 말고 남자가 댓글을 원한다니 달아 드립니다. 받는 거 없이 죽이면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결국 그 짓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싫다는 건데. 아니 여기서 더 이상 뭔 이유가 더 필요해? 끝났다니까. 2반 아니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혼 당사자인 여친이 싫다고 가버리는데 남자 댓글 많이 받으면. 아니 그걸로 뭐하게? 국룰이 먹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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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3번 아니 저기요 담아 너 이미 나가리라니까. 끝났다구. 4번 남자 댓글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 남편한테 보여줬거든요. 저희 남편이 한 말 딱 그대로 써드릴게요.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5번 남자 댓글을 원하라. 그렇게 자신이 있다 이거요? 그럼 지금 당장 보배로 가봐라. 6번 추각을 보고 글씁니다. 나 21사단 백두산 부대 출신 40대 중반 아저씨인데 이 새끼야. 어? 너는 그냥 인마. 무조건 혼자 살아라. 드릴걸. 나는 2사단 노동부대 출신 40대 남자입니다. 혼자 살라고. 딱 보이죠?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발전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짐일 뿐이에요. 결혼하면 저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아니 같이 지는 거면 그나마 양반이지. 다 떠넘겨 올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소수.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통계입니다. 통계. 대부분 거지 같으면 그냥 거기도 거지 같아요. 개천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로또랑 똑같다고. 매주 당첨은 되지만은 나는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는 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 남자는 안 그런다. 헛된 희망을 버립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